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된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이 그냥 친구 100명보다 낫다고? 아니, 친구는 그냥 친구일 뿐이다 세상에는 아무리 친해도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, 돈 자랑하지 마라 돈 있다고 얘기하면 식이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돈 빌려달라는 연락도 온다 두 번째, 내 과거를 절대 얘기하지 마라 한 입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 얘기는 하지 마라 영원한 비밀은 없듯이 나중에 내 과거는 나의 약점이 되어서 돌아온다 세 번째, 말하고 난 뒤 걱정할 약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라 약점을 상대한테 꺼내면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? 주변 사람 10명한테 약점을 얘기하면 앞에서는 다 날 위로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진심일까? 그 중 8명은 뒤돌아서면 나의 아픔과 상처를 이용한다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하는 게 현실이다 가깝고 오랜 관계야말로 위험하다